많이 하게 되고 사실 더 욕심도 많이 내게 되고 공연 준비와 앨범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무대에서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연습을 같이 되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얘기도 정말 많이 나누고